랜드로버 코리아 랜드로버 코리아는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올뉴 디스커버리와 함께하는 2017 랜드로버 익스페리언스 고객 체험 행사를 개최합니다. 행사장에서는 7월 공식 출시 예정인 올뉴 디스커버리를 비롯한 전 라인업을 직접 운전하고 각종 오프로드 코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. 랜드로버 익스페리언스 행사장은 각종 인공구조물을 통해 오프로드에서 경험 가능한 주행 환경을 재현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진행되어 온 행사로서 올해는 급격한 경사주행을 경험할 수 있는 테라포드 계곡 바닥과 유사한 수로주행 코스 등 7가지 오프로드 체험 코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지금 타고 있는 차에서 SUV로 알아보고 있는데 랜드로버가 아무래도 SUV만 고집하는 차라 관심을...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남자도 아무리 운전을 많이 한 사람들도 급경사를 내려가게 되면 긴장하게 되는데 차량 자체에서 알아서 차량 제어를 해주면서 내려가는 게 되게 좋았어요. 7월 출시 예정인 올 뉴 디스커버리를 국내 최초로 직접 운전하고 체험해 본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가 참가자들의 큰 호응도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. 2017 랜드로버 익스피리언스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6일 대구, 8일 부산, 15일 군산 순으로 진행됩니다. 랜드로버 올 뉴 디스커버리는 오는 7월 10일 공식 출시됩니다. 메일TV 김수연이었습니다.